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돋보적인 디자인의 라운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백평 사옥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구 앞에는 오렌지 빛의 노출 천장으로 포인트를 주고 라인 조명으로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며 계단 옆을 조경 인테리어로 시공하여 시선을 한 번 더 가게 해준 힙하고 트렌디한 분위기의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대면 형태가 되면서도 따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며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한 곳으로 깔끔함을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천장 등을 타원형 디자인으로 감각적이면서도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밝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며 휴게 공간을 높이를 이용한 계단 형식으로 시공하여 주고 테이블을 다양하게 놓아주어 많은 직원들이 앉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천장을 블랙 컬러로 덮어주어 시크한 느낌을 주었으며 거기에 계단을 스탠 재질로 완성하여 주어 트렌디해 보이고 뒤로는 거친 재질의 텍스처 벽면으로 인더스트리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휴게 공간 맞은편에는 미팅룸 공간으로 시공하여 주어 외부 손님들에게 업무 공간 노출 없이 빠르게 안내가 가능하고 통유리가 벽으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 공간이 되었으며 벽 테두리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회의실의 바닥 인테리어에는 카페트 타일로 시공하여 주었는데 신발 소리나 의자 바퀴 소리 같은 소음이 들리지 않아서 좋고 회의실도 그레이톤으로 통일하여 주어 안정감이 들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남다른 디자인과 분위기로 완성된 백평 사옥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